좋은 선언문 남기겠습 기한 시간을 내쉬어 저희 자녀들의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가족 친지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랑 최경순 군과 신부 임서영 양은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가 되기를 크게 맹세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옛날 그 사람의 약속에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하객분들이 증인이 되어 이미 경험이 진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4년 4월 50일